오늘 날 경기도의 한 신강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피해자는 50세 무속인 신모씨로 현재 경찰은 타사를 수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현재로서는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큰 안하면 좋습니다. 아이씨 아휴 안 되겠다 오케 오케 말해 오케 말해 아아 절로 뒤지는 줄 알았네 아아 아아 일산 3종 모텔이요. 나은, 이수미가 어쩔 뻔했어요, 네? 3종 모텔. 이 네비 안 나오는데. 길은 알아요? 네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. 갑니다. 아, 이 새끼 또 그래. 우회전이요. 아, 길이 없는데요. 우회전이요. 아, 아가씨 길이 없어요. 우회전이요. 아, 아가씨가 눈이 있으면 좀 봐봐. 오른쪽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우회전을 하냐고. 아, 미치겠네. 도대체 어디 가요, 에? 아, 어디 가냐고. 일산 3종 모텔이요. 아, 나 진짜 돌겠네. 아, 내가 죄수가 없을랜까 하면 미친 날 되었네, 미친 날 되었어. 아, 나 진짜ière. ㅇ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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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bukan 앞으로si ㅇㅋ ㅇㅋ 목적지 거저 거owski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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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